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강좌, 운영방법과 강좌의 내용 또 그리고 본강좌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스킬들, 코딩에 대한 기초지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성경안대학교 이상국 교수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에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주소에서 제가 수학동화 폴리메스라는 섹션의 중학생 대상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본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수학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본강좌의 교재는 이번 학기에는 인공지능과 기초수학 입문을 주교재로 사용할 것이고 2020년 경문사에서 발견된 한글 교재를 그리고 2021년도에 영문판 교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전자책으로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적혀있는 인공지능의 기초수학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주소에 들어가시면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게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강의 먼저 우리 0-1차 시에는 강의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강의계획서에 자세히 본강좌에서 학습할 내용들 또 평가방법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0-2차 시에서는 강의 진행방법과 목표 그리고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의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인공지능은 우리와 대화하고 시리 같은 예를 들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구매할지 추천해주며 또 가계와 금융에 관하여 조언을 해주고 또 퀴즈를 풀며 환자의 병명을 전문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주며 IBM의 왓슨같이 또 법원의 판례를 찾아주고 알파로우같이 또 바둑의 고수를 알파고가 이기는 것을 이미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네이버, 엔비디아 등 수많은 기업이 이미 딥러닝을 기반으로 음성인식, 얼굴인식 그리고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기계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자연의 예와 생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ZGPT 등의 연구와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다양하고 힘든 일을 우리 대신 실제로 해줄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공장, 도로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도 로봇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직장에서 우리의 업무까지 대신하게 되면 우리는 출근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에게 죽음, 노예화 또는 영구적인 실업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본 원리의 필수적인 수학적 기초 지식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본 강좌의 진행 방법과 목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은 전공과 구분 없이 문과, 이과 또는 학년의 제한 없이 모든 대학생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 수학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강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선형 대수학, 미적분학, 통계 등이 중심이고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는 싱글라벨 디컴포지션, 그레이전 디스틴트 메소트, 프린시퍼 컨펌트 어넬리시스, 그리고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들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려진 구체적인 예와 알고리즘을 코딩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강좌는 AI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수학 지식에 보태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그 과정을 요약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강좌를 수강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여러분들의 동료에게 나는 SVD, 그레이든 디스틴트 메소트, 또 프린시퍼 컨펌트 어넬리시스 그 다음에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이해했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자신있게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발표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학 이론에 보태서 컴퓨테이셔널 스킬과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보고서 작성 요령과 발표 능력을 갖추고 본강좌를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과제물은 중간고사 보고서 그리고 기말고사 보고서 제출 및 발표 그리고 평가 요소는 출석, 과제 또 퀴즈, 토론, 중간 보고서, 기말 보고서 그리고 평소 학습, 그리고 발표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그 활동을 보고서로 담아서 제출하고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샘플들은 아까 강의 계획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듯이 다음과 같은 샘플에서 보듯이 자세한 내용들을 학습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보고서를 만드시면 될 것입니다 배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트 1에서는 행렬과 데이터 분석에서는 선형 연립, 벡타, 또 행렬, 텐서를 소개하고 선형 연립 반경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고유각과 고유벡타,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 그리고 싱글라벨티 컴포지션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 다변수 미적분학에서는 경사강법 먼저 일변수 함수에 대한 경사강법과 다변수 함수에 대한 경사강법을 학습하게 될 것이며 파트 3에서는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학습하여 여러분들의 데이터로부터 대응하는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주성분 분석과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 강좌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하셨을 거고 본 강좌의 골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강의용 교재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임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참고 주소들이 있어서 보고서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시며 그러면서 여기에 각 주차별 실습실이 제공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점 없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이렇게 선형 연립방정식을 그리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실제 실습하면서 그러면서 학습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없게끔 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전자교재는 여기서 천원에 연구 구매를 해서 보실 수 있고 또 무료 전자책은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주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강의 진행 방법과 이 본강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이썬, 또 세이지, 언어 사용법 즉, 메스앤 코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어서 3차시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